자, 이걸 보시면서 패널분들께 OX 또 한 번 나갑니다. 어대한, 이게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O,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X입니다. 어대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세론이 큰 틀에서는 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명의 어떤 우리 대표 후보들이 어떤 협공을 굉장히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벽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굉장히 큰 그런 충격, 판세가 뒤집힐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네거티브도 정말 수준 낮은 네거티브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배신, 무슨 안 나온다 왜 나오려고 그러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걸로는 판이 흔들리기가 어렵고 이준석은 새로운 트렌드죠.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안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했죠. 이준석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두 얘기 들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라 보이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아요. 뭐 질문을 받고 어떤 의견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약간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줬는데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입니다. 한동훈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제입니다. 그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패널 내부께 OX 한번 해보죠. OX. 이준석과 한동훈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면 X입니다. 오, 전원 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O인데요. 그러면 일단 정기장 교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다른 정치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급조된, 이식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의 산전수선을 겪으면서 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읽어내면서 당대표까지, 반열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자력으로 올라간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를 또 이끈 경험도 있죠, 당대표로서.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참패를 이끈 또 경력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한동훈, 뭐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정치 복귀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렵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홀로서의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홀로서는 정치인으로 차상병 특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민심을 더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점점 이준석 대표와 싱크로율은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다른 자력으로 큰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식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시장의 판단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전제로서는. 그럼 한 분만 더 볼까요? 지금 역시민 변호사께서 내려주셨는데 오죠? 오 선택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다. 어느 측면에서 달라 보입니까? 살아온 궤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식된 정치인 맞지만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은 차곡차곡 검사로서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차곡차곡 밟아온 건 맞는 거고 반면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아니고 어쨌든 군복무 비슷한 거 대체복무 하자마자 계속 정치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중반서부터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보다 이준석 의원이 한 10살 가까이 어릴 거예요. 젊을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노회한 지금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하는 행동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당하고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김지호 부대변인도 같은 의견이신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들어볼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굉장히 높게 평가, 한쪽은 낮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진짜 방점을 두는 건 이준석 띄우기가 진심일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판이 진심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비판의 방점을 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초보 정치인, 뭔가 좀 혜택을 받은 정치인, 그다음에 자수성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당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일단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OX가.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사실 전당대회, 국민 전당대회 당대표의 경쟁과 관련해서 어대한 표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뒤집힐 것 같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지금 경남은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화면 줘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패널분들께 OX 또 한 번 나갑니다. 어대한. 이게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O.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X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전원 다 X를 그러시네요. 오늘 무슨 대기시에서 사전에 미리 좀 뭐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제가 문제를 사실은 방송 시작됐을 때 드렸을 텐데 똑같이 지금 말씀 들어주셨는데. 우선 김철호 교수님, X입니다. 그러니까 O대한이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의원은 90%라고 그러는데 저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십니까? 인요한 의원장이 지금 보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친윤 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O대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큰 틀에서는 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명의 어떤 우리 대표 후보들이 어떤 협공을 굉장히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벽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 명의 후보들이 한동훈 디스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외에 새로운 어떤 보수 재건에 대한 메시지나 또는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메시지의 어떤 전략이 상당히 부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어떤 후보를 따라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남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명의 후보들이 다 영남권 출신이 아니고 인요한 의원도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남 민심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우리 정권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잘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2027년에 차기 대선에서 사실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봐서 싸울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보면 이번에 영남권에 있는 59명의 현직 의원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최고의 선거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만약에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권의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그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권력하고 미래의 권력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남의 민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어대한의 대세론을 깨는 것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당대가 1차 투표에서 끝날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죠. 특히 낙연, 원희룡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로가 서로 밀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대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어대한을 깨는 대세론을 깨는 역량은 좀 부족하다, 이래 보입니다. 다른 분도 다 X라서 한 분만 더 보면 김재호 부대변인 아까부터 계속 응원, 말씀 들어보시면 민주당 소속이신데 국민의힘 사항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어떤 생각을 들어볼 텐데 일단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인유한 의원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X를 고르셨어요? 왜 그럽니까? 원래 이제 선거 초기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잘 뒤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으려면 굉장히 큰 그런 충격, 판세가 뒤집힐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네거티브도 정말 수준 낮은 네거티브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대신, 무슨 안 나온다 왜 나오려고 그러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걸로는 판이 흔들리기가 어렵고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좀 새로운 보수 리더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을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사람이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뭐 학폭, 학폭 얘기했잖아요. 학폭을 저지르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 학폭의 지휘자, 숨은 일진은 누구냐. 그 강력한 일진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진이 여기까지 나와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